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침 풍경. 지금 8시 정도 됐고 투어로 돌면은 웬만한 볼거리 싹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투어 한 3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알차게 한번 보낼 생각입니다. 제 첫 번째 투어로는 아직도 빨리 돌아가고 15분 후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와버렸어 어제 한 바퀴 시내 둘러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걸어다니기보단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거 많이 타더라고 여러분 저도 이제 아침 유산소 할껴 단백질 탄수화물 환상에 좋아 뭐 타임 오픈? 15분 오케이 오케이 지금 8시 시간 남은 김에 TMI를 좀 하자면은 제가 요즘에 운동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아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뱃살이 안빠져 뱃살이 그냥 먹는 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근데 최근 부터 식단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와 많이 운다 오늘 얼마나 투어를 하는지? 10명 10명 오오 다른 나라에서? 응 네 제가 여기를 아침 운동도 할 겸 사람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여기가 평점이 5.0이더라고 5.0 리뷰 한두개 달리고 이런거 5.0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625개나 달렸는데 5.0인거 난 처음 봤어 오케이 영진 응 드디어 네가 탭을 해봅시다. 나는 탭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서동이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마주하러 가야 될 수도 있다. 4시간 동안 한편의 싱가포르가 있다.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네, 오늘 오는 사이. 네, 오늘? 네, 오늘? 오, 깨끗다. 이경우는 어디서 궁금해? 여기는 첫 아프가입니다 저희의 장소에서 인idosو. 하나의 맥주와 인디아와 인디아를 групп하기를 풀게. 이건 19년간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하고, 가장 매우 흥행한 성흥일에 보던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맛을 볼까요? 뭐 다른 곳이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방 emerge? 화요일 오후? 3일 더? 아 2일 더? 네, 네 4일 더 이 친구가 너무 다져서.. 저 같이 챙겨. 오케이. 우리 같이 챙겨. 같이 챙겨? 예, 같이 챙겨. 아, 네. 자 이제 아 진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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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엘리픗得 맞다 오케이, 오케이, 11번 1, 2, 3 이게 좀 아스테크인 것 같아, 맞어? 좀 아스테크인 것 같아 좋아요, 괜찮아요 어디 사진 명소인가 보네 Hello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겠네 나 이런 바지 사고 싶어 냉장고 바지 여기 약간 더워가지고 사진에는 사실 저는 관심이 없고 어, 이거 이쁘다 오빠, 이거 좋아? 어? 나 이거 좋아 아, 네, 이 색깔, 나이스 나이스? 네, 이거 나이스 여기 서거리까지, 지금 1, 4, 10 컴백 레이터 아, 저거 샀어야 되는데 뭔가 저런 개념품 파는 시험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 같은데 감동식 건물 안에도 이렇게 지장으로 들어가 있어 감동식 건물 안에도 이렇게 지장으로 들어가 있어 겁나 신기하다 컴백 컴퓨터 콩 엄청 웰 타임 한국은 항상 점점 먹으러 왔어요 이 상자의 아이스, 이 상자의 자석 약간 맥심 느낌 맛을 배고파는데 손을 먹었지? 먹었지? 너무 맛있어 오일과 코코넛 코코넛잼 해가 안 떠서 너무 좋다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 비온대여서 걱정했는데 저기는 또 목구름이 있네 비온대여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선수원에서 좋네 짜요 짜요 한국어로 어떻게 짜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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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리막 와 타이밍이 뭐냐 딱 비오네 비오네 아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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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스탈 아매아 메시 와 진짜 배고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와 저거 고기 맛있겠는데? 아, 그거 원하니? 그거 원하니? 그거 원하니? 이거 원하니. 이는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줄이 길고 나나. 감사합니다. 3개 콤보. 1개 10개. 2개 16개. 2개 10개. 감사합니다. 1개 10개. 3개 10개. 우리 모두 다 구워 Sachen 잘 하겠다. 그리고 치즈맨에 찍고 그리고 이 포리티는 한국어로 먹으니까요? 네 근데 이 포리티맨은 없는데 이 포리티맨은 없나요? 네 어떤가요? 포리티맨 몇몇 국룡을 가고 싶어요? 52 52? 그리고 중국이 없나요? 없나요 중국에 대한 심야할 수 있어요? 내일 갈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 내일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저거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저거 타고 이제 도심을 질주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못 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일로 위로 질 수 있다고 하는데 바이 바이 아이고 귀여워 뒤가 그쳤다. 오늘 저녁으로는 살짝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긴 한데 선상 위에서 뷔페를 먹는 게 있대요. 약간 선셋 보면서 어 이거다 이거. 헬로우 알바트로스 야 진짜 선셋 보면서 배가 약간 근사하게 생겨가지고 선셋 뷔페 225불인데 저는 싱가포르 관광청 측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야 Rafael, nice to meet you too. Now, not boarding yet? Not boarding but I can bring you on board and take a look first. Before anybody comes on board. And So you need to take out your It's not ready, oka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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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너무 좋다 밑으로 가는 곳도 있어 가분한데 좀 너무 낯선다 이건 private tour 따라다녀서 설명해 주시잖아 이곳은 cabins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네 이건 좋은 곳 아, 이거 가고 가고 싶어요 결혼해 나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 같이 가고 싶어요 여기? 오늘? 네 여기 가고 싶어요 오늘 비 와가지고 아쉽네 천막 친 게 되게 넓다 밑에만 봐가지고 35명 다 어떻게 왔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얌컴 이런 보살 언제 노래 보나 혼자서 가싶다 혼자 알아서 연기들이 와가지고 지원분이 딱 좋은 그런 분위기인데 와, 사람 진짜 많네 다 같이 놀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면 면은 뭔가 처음으로 많이 들면 나중에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못 던겨더라고요 그래서 적없이 담아야 돼 와우 소고기 닭고기 이게 뭐예요? 토마토소스 토마토소스 네 오케이 신기한 것 같아 네 연주 연주스 토마토 이거 약간 피자에 뿌린 토마토소스를 토마토소스를 토마토소스처럼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치킨이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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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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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셰프는 미슐린 가입 아 미슐린? 하하하하 와아 땡큐 하하하하 하하하하 솔직히 싱가폴 공강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돈 주고서라도 한 번 더 타고 싶을 정도?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회 자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너무 좋지만 밥이 너무 맛있어 그냥 일반 그 막 싸보려 뷔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급진 뷔페 느낌이라서 아쉬운 거는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다들 막 이렇게 콤플끼리 오더라구요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남자분들 두명 같은 테이블에 앉아계셔가지고 그냥 외로워서 하는 말입니다 빨리 플레이팅 미쳤다 이 집 잘하네 아 이 집 잘하네 아 살짝 치기가 오릅니다 네 잠먹었나 다섯 잠먹었나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투어 해봤는데 일단 자전거 투어도 너무 좋았고 뭐 시간낭비 안하고 딱 그 알짜비기만 딱 딱 골라가지고 본 느낌 싱가포르 되게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투어 간으로 또 한 번에 딱 둘러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상 투어가 너무 좋네요 지금 약간 이 치기가 올라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되게 하루 알차게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다른 나라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 이 집은 정말 멋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집이에요 약간 스리랑카 인도 이쪽 캠플리랑 비슷하네 이건 프라타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이건 프라타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바나나 프라타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달콤한 것 같아요 달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자전거 타면서 타는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시원하기도 하고 보이는 게 많네 시원하기도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를 눌러서요 est